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눈대지가 안전대지를 나무란다는 옛말이 있고 또 똥 묻은 대지가 겨 묻은 대지를 나무란다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으로 야당이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우으로 보나 좌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야당의 처신이 똑발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인한 박덕흥 문제는 구구절절한 해명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짓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등으로 당명을 받고 온 야당은 웰빙당 부패당 부자당 가지단당 등으로 오명 때문에 그동안 큰 비용을 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덕흥 국회의원 문제의 해결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덕흥 문제의 본질입니다. 박덕흥 의원은 충북 옥천의 지역구를 두고 19대 20대 21대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2020년 6월 부여 청량 공주의 지역구를 둔 정진석 의원과 사돈지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전문건설회 중앙의 해장 출신입니다. 그가 대한전문건설회 중앙의 해장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상충의 문제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탕충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명하든 건설회회장 출신으로 자기 건설회사를 가진 사람이 2015년 4월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행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원회 배정을 하는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수주를 하였는가는 별도로 그 자신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도 부패의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박덕흠 의혹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자신의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피감기간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천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부적절한 수주 의혹에 휩사리고 말았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연건설 9건, 파워개발 9건, 원화종합건설 7건 등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25건 총액 773억 규모의 공사를 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관련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특허 이용노명본으로 받은 돈이 371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업체는 모두 박덕흠 의원과 그 가족이 대주주이거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혹과 오해를 살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은 9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또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간사 선임 이후에 가족회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공개 입찰이었고 당시 박원순 시장이 저에게 공사를 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이 실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 간사에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아들과 친행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백지신탁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 자신도 자기 소유의 건설사의 대주주인 사람이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위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뿐만 아니고 야당 간사로 활동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과 의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직이 너희들 꿀빠는 자리인가라는 그런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이해충돌 때문에 이해충돌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이해충돌법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관 업무와 관련된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덕흠 의원 사건은 본인이 그런 청탁을 행사했건 행사하지 않건 관계없이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의 우연으로 활동한 것 그리고 야당의 간사로 활동한 것 자체가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야당이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면 페이스북에 영어로 더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회원도 가입하시고 함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명 온라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광화문 광장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